심청이가 가져온 씨앗이라니? 심청이 걔가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걸 심은 거잖아요. 모르셨어요? 내가 용언니에 떠내려온 게 1998년이었으니까 주부 그룹에서 근무를 했었다는 건데 한동안 제 뒤를 밟는 차가 있었는데 마영인 회장 쪽 김 기사였습니다. 다 죽어가는 노인네가 명을 재촉하는군. 그게 무슨 소리야? 갑자기 미국인 왜? 요것은 나가 성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구만 난 성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만 조지원? 풍도 씨도 알아요? 아빠 물건 뒤지다가 본 이름인데 이럴 게 아니라 집으로 가자. 뭐 보여줄 게 있어. 이 사람은 누구지?